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붓에서의 일정이 오늘이랑 내일밖에 넘지가 않아가지고 드디어 뜨갈랄랑 뷰를 보러 갑니다. 크레타의 우붓으로 갑니다. 여기 도착하면 입장료를 인당 5만씩 냅니다. 카드로도 결제가 되네요. 이렇게 팔찌를 줍니다. 입장료를 내면 저희 이런 팔찌를 아주 좋아해요. 예전에 카윤정굴 갔을 때도 그린색 팔찌 줘가지고 기념품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레타야 우붓 3단 수영장으로 아주 유명한데 예전에 카윤정굴이 굉장히 이런 3단 수영장으로 유명했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카윤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숙소 예약까지는 차마 비싸서 못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루 데이베드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한 10만원 이상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팔찌를 채워줍니다. 아침에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오픈하기 전부터 오나봐요. 눈이 좋네. 예전에 카윤 갔을 때랑 진짜 비슷하긴 하다. 그치?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꼭 미니멈 차지 없이도 놀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입장료 5만이면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고. 물론 데이베드 하실 분들은 데이베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재미있게 노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멈 차지가 그래도 스미냐기냐 이런데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오실 분들은 미니멈 차지 있더라도 데이베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다 진짜. 이런 데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도 노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어. 또 사람들이 이런 데 오면 다들 표정도 밝고 뭔가 편안하게 즐기고 힐링하는 느낌이 드니까 괜히 우리도 뭔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막 생각보다 엄청 막 힙하고 그런 클럽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비싸게 카윤 정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한 명 단돈 5천 원이서 이렇게 재밌게 수영장도 즐기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크레타야 우봇 너무 좋습니다. 여기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 보면 뜨갈날랑 뷰도 있고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저쪽 멀리 스윙도 있어가지고 혹시 발리 스윙 하실 분들은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사실 되게 무섭게 무섭거든요. 여기 이렇게 밑에 돼 있어가지고 엄청 무섭긴 해요. 저희는 재밌게 수영을 실컷 했고요. 스윙 타는 데 한번 가보려고요. 뜨갈날랑 논 뷰도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발리에서 원래 스윙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때만 해도 그게 한 4년 전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네 타는 데가 물론 몇 군데 있긴 했는데 와 이번에 여기 알라스 하룸 와보니까 지금 저 위에 그네가 5개까지 와 여기 완전 진짜 테마파크처럼 꾸며놨어요. 게다가 옆에는 지금 이렇게 깜페 엄청 크고요. 또 수영장까지 해서 진짜 큰 거 같아요. 여기 완전 진짜 입장료 받고 테마파크로 꾸며서인지 스윙도 거의 여기가 탑인 것 같아요. 루아 커피도 아마 시험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부세 원탑 알라스 하룸 만약 여러분들 시간 별로 없으시고 그래도 뜨갈날랑 잠깐이라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알라스 하룸 오면 그냥 이것저것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추천 보니까 또 부럽네. 역시 저런 드레스를 입어줘야지 또 맛이 나지. 오 멋있다. 이 맛에 발리 스윙하지. 멋있네요. 역시 빨간 드레스가 이 푸릇푸릇한 정글에는 진짜 잘 어울리긴 하네. 그치? 난 예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이게 두 번째 여행의 요미 아닐까? 이거 진짜 좋아. 우붓은 진짜 이런 맛으로 온 거긴 해. 우붓은 정글정글. 다랭이농. 그치? 나세에 있는 다래기 논 같지 않아? 우리 남에 온 건가 그러면은? 또 자발이 놀리겠어. 그치? 이번엔 남에 다래기 논을 같았네요. 이제 남에구만. 와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야겠는데? 뷰 봐. 뷰 봐. 우와. 이거 보면 이 논 모양이랑 저 아까 수영장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이 구비치는 이 곡선의 모양 따라서 아까 그 수영장을 만든 거잖아. 그치? 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도 되게 멋있는 거 같아. 남에에다가 비치클럽? 야 좋은 아이디언데? 스윙 만들고 수영장 만들어서 비치클럽 만들면 좋겠다. 와 니 다리 되게 아찔할 거 같아. 너 Hawaiian 통화에서 엄청 흔들고 있어. 좀 이래 박소세 좀 이래 박 bi 꼭 friends please I'm scared 아유 진짜 못 살아. 여기서 보면 수영장 반대편이 보여요 와 어디서 봐도 절경이다 진짜 와 진짜 잘 둘러보고 간다 그치?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여기 알라사룸이 알고 보니까 저희가 4년 전에 온 곳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좋게 바뀌고 저런 수영장이랑 그땐 이런 게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렇게 큰 수영장도 없었고 또 스윙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싹 다 리뉴얼 하면서 엄청 좋게 바뀌어서 저희가 못 알아볼 건데 그치? 보릴라보고 딱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랑 그런 게 워낙 유행이니까 옆에 또 하나 새로운 걸 만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와 여기 진짜 이제 오븐에 탑이다 탑 생각할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막 여긴 천국인가요? 막 그런 거 너무 좋다 아 여기 찍는다 그러게 아유 자정해 보여라 우리도 예전에 여기서 찍었는데 그치? 둥지에서 귀엽네 여기 계단 올라와서 왼쪽으로 오면 루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네 액티비티 그리고 커피바 캐셔 스윙 렌트 드레스 라이스퓰드 레스토랑 어 이렇게 되겠구나 참고하세요 안녕 오 굿굿 향 좋네 자 저희는 오늘 알라스아름에서 하루 진짜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재밌었지? 알차게 보냈다 진짜 물놀이 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 우리 뭐 먹으려나? 우리 맛있는 거 맛있는 게 뭐지? 우리 맛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따가 보러 갑시다 아 배고프다! 얼른 택시 왔으면 좋겠다 올 거야 이제 우브새 에버랜드 작은 에버랜드라고 합시다 그래 좋았어 꼭 오세요 안녕 저희가 도착한 곳은 클라우드 나인 여기 분위기도 좋네 우와 들어가자마자 웬 네 맞습니다 여기는 우브새에서 굉장히 맛있는 한식을 한다고 소문이 난 곳이에요 지금 물놀이 하고 너무너무 배고픈데 얼른 들어가서 먹어야겠어요 드디어 저희가 시킨 게 나왔겠다 요건 제육볶음이고요 와 이게 얼마만이야 쌈도 엄청 야무지게 나와 아 그치 김구 참치 김치찌개 기빙목수 만듭목장 아 지금 물놀이 해서 너무 배고파요 그럼 먹자고 먹자 그거부터 먹는 거야? 이거부터? 난 김치찌개 먹자 왜? 왜? 뭔 소리있어? 아 맛있어 나 뭐 흘린 줄 알았잖아 브라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어야지 잘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너무 단순한 건가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벌써 우붓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붓 마지막 날이라 사실 좀 시원섭섭하기도 해요 약간 한 4시 정도 쯤에 나와서 밥 먹고 마지막으로 짬뽀 한 트레킹 한 번 더 가려고 밖에 나왔어요 지금 온 레스토랑은 어디냐면 저희 숙소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푸릇푸릇한 분위기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식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와봤고 나시짬뽀도 예쁘게 해서 나온다고 하고 또 여기 립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우붓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여기서 즐긴 다음에 내일은 길리로 떠나려고요 한번 먹어보자 우붓 마지막 식사인가?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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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태양도 덜 뜨겁고 이제 공기가 꽤 선선해져서 딱 트레킹 하기 좋으니까 소화도 시킬 겸 5분 마지막 날을 짬뽀 한 트레킹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저렇게 다들 우통을 벗고 내려옵니다 우통 벗어볼래? 아 좀 대하이 벗지 저기 아 그래? 아 그런거구나 그냥 등급이 있어 그래도 더우면 벗는거지 뭐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남의 시선은 중요하긴 해 중요한가?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라고 할 땐 언제고 위통은 볼 사람들이잖아 아 그런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땀이 나도 우통을 벗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트레킹이라고 해서 대단한 트레킹화를 신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냥 슬리퍼나 샌들에도 심지어 이런 드레스를 입고도 다들 걷고 있습니다 너무 헤비한 트레킹 복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깐요 도전하세요 우붓에서 필수 짬뽀한 트레킹 도전해야지 나만 힘들 수 없잖아 가고 있어 이 나무가 뭔가 되게 상징 같아 그치? 짬뽀한 트레킹의 상징 열심히 걷다가 이제 이 경치가 나오면은 다 왔다는 겁니다 마치 축소한 램프양사원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 도착하면은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짬뽀한 트레킹이 이렇게 확 열리는 맛을 보는게 여기의 묘미 아니겠어요? 자기가 짬뽀한거니깐 짬뽕을 한번더 못먹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생각이 엄청 많이 날 것 같긴하다 그치? 짬뽀 우붓에 맛있는 짬뽕집이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나겠네 맛있게 맛있었어 진짜 여기는 카르사스파 바로 옆에 있는 논두렁뷰의 카페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조금만 더 가서 벤부키친이라는 곳에 갈거거든요 아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볼게요 이렇게 라이스뷰에서 이모를 즐기면서 우붓의 마지막 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분위기 진짜 좋은거 같아 아 멋지다 와 오늘 우붓 마지막 날 일몰 그래도 멋있는데? 와 우린 진짜 발리와서 일몰 원정대 같애 수민약에서도 매일매일 일몰 보고 우붓와서는 또 이렇게 라이스뷰의 일몰 보고 우린의 일몰 원정대 와 좋다 와 좋다 와 와 일몰 다 보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깜깜해요 진짜 혹시 오실분들은 일몰 시간 잘 계산하셔가지고 어느정도 좀 어두워졌다 하면 얼른 돌아가세요 아니면 그냥 그리 타고 돌아가는게 나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여기 진짜 생각보다 너무 깜깜해서 저희가 후리시키고 가고 있긴 하거든요 경사 조심해요 근데 지금 지금 그냥 블랙화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찍고 있는거에요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을 저희 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서 별도 엄청 많이 보이고요 심지어는 아까 반딧불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별 보고 반딧불 보고 하는 그런 낭만도 좋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어두우니까 좀 무섭고 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해 질 듯 말 듯 할 때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 이제 드디어 드디어 도시가 보인다 아 정말 암흑 속에서 도시가 보니깐 아이고 이렇게 반갑네 다시는 하지 밤늦게 가지 마세요 짬뿐 저희같은 쫄보들을 사실 좀 쫄았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이고 힘들어